전륜 6속과 후륜 8속 자동 변속기를 독자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비와 운전성을 대폭 향상시킨 전륜 8속 자동 변속기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세계 변속기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륜 8속 자동 변속기의 핵심 기술은 기존 6속 대비 유선기열을 3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클러치 1개만을 추가하여 8속을 구현하고 그럼에도 6속 대비 경량화하면서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레이아 설계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속기 단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부품수가 증가되어야 하고 이 경우 중량이 늘어나며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전륜구동 차량의 경우 한정된 엔진 룸이라는 공간 안에 탑재하기 위해 컴팩트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레이아 기술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당사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6속 대비 3.5kg을 경량화하고 동급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달성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4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변속기가 다단화되면 기업이 폭이 확대되어 차량의 운전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6속 대비 저단 영역이 확대되면서 구동력을 높일 수 있고 등판 및 가속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한 영역에서는 엔진의 준수를 낮춰서 연비를 향상하고 보다 정숙한 주행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륜팔속 자동변석기에는 연비 개선을 위한 여러 신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변속시 작동하는 클러치의 유압을 공급하는 벨브바디와 오일펌프의 연비 향상 신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벨브바디는 유압 제어를 담당하는 솔레네드 벨브의 용량을 증대하여 간접 제어 방식에서 직접 제어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어의 정밀성과 응답성이 향상되고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벨브바디의 부품수를 줄이고 구조를 단순화하여 소모되는 유량을 줄임으로써 오일펌프 크기를 최적화하여 구동 손실을 줄여 연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별실다판 토콘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자동 변속기는 차량의 부드러운 발진감과 주행 중 가속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엔진과 변속기가 유체를 통한 동력 전달로 인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에 직접 전달하는 직결 구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별실다판 토콘버터는 직결 시 작동하는 마찰 요소를 단판에서 다판으로 늘림으로써 직결 영역을 확대하여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결 시 작동 요소를 독립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여 엔진 RPM과 차량 속도가 일치하는 직결감을 통해 운전의 즐검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마찰 손실 저감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클러치와 같은 마찰 요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찰차의 오이로움 형상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베어링의 경우 기존의 테이프 롤러 타입에서 볼 타입으로 변경함으로써 접촉 면적을 축소하여 마찰 손실을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기어 회전에 의한 오일 천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베플 플레이트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율 개선 기술의 결과로 동급 최고의 변속기 중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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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